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서울시에서는 국민의힘이 29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37대 11이 아니고 19대 29인 겁니다. 국힘 낙선자 가운데 18명이 당선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조 사전투표자 수 1만에서 1만 5천 표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국민의힘의 당선자를 낙선자로 바꾸어 놓은 경우가 18명이나 되는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들 선거 조작이라는 것이 위력적인,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파워풀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37대 11이 아니고 37대 11이 아니고 19대 29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상세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16석이 아니고 18석입니다. 18석.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 18석. 여기 지금 이제 종로, 중, 이게 여러분들 보라색으로 해놓은, 보라색으로 해놓은 데가 다 당락이 바뀐 곳입니다. 그게 민주당의 당선을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사전투표가 조작된 걸 찾아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18석이 바뀐 겁니다. 어제에 비해서 좀 수정해야 될 것은 두 군데가 더 더해진 겁니다. 동대문각 그리고 강북을 16석 더하기 2석, 18석, 18석이 당선자가 낙선자로 바뀐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 18석을 어떻게 찾아낸느냐.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그리고 국힘당 후보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직한 숫자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는 관외 사전투표가 조작이 됐고 관외 사전투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입니다. 두 번째는 제외국민투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 그리고 동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그게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 조작에서 규칙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는 위조투표를 얼마나 만드는 거 하니까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한 표가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에게 공짜표가 더해지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부풀려진 거죠. 부풀려 가지고 표를 더해 준 겁니다. 만 표에서 만 오천 표 정도를. 그래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후보가 18명이 나온 겁니다. 종로의 곽상은, 중성동구갑의 전현희, 준성동원의 박성준, 광진갑의 이정은, 광진일의 고민정, 동대문갑의 안규백, 동대문협의 장정태, 강북을의 한민수, 도봉을의 오기영, 서대문갑의 김동아, 양천갑의 황희, 강서울의 진성준, 구로갑의 이인영, 영등풀, 김민석, 동작갑의 김명기, 송파병의 나민수, 강동갑의 진선미, 강동원의 이해식. 이게 당락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는 16이었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제야 전문가가 추가적으로 두 명이 빠졌다고 알려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가 제가 검토를 해보고 4월 11일 총선에서 승리한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선자로 신분이 바뀐 국민의힘 후보들은 18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선이 확정된 국민의힘 후보 11명에다가 이 사람 18명을 더하면 29명입니다. 그럼 49개 선거국에서 37대 11이 아니고 19대 29가 되는 겁니다. 19대 29, 19대 29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자료를 발표하다 국힘당의 낙선자들은 찍소리 안 할 겁니다. 찍소리 안 하겠지만 저는 연구자 입장에서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가 오염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37대 11 이렇게 발표했지만 이게 4월 19일 총선이 아니고 4월 10일 총선입니다. 추정시는 19대 29입니다. 19대 29인데 어제 발표된 자료와 마찬가지로 이게 여러분들 1등부터 5등까지입니다. 이거는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송파병에서 남인순과 김근식이 대결했고 김근식은 15,181표 차이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사전투표율보다도 발표 사전투표율을 8.36%포인트 부풀린 다음에 18,461표의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3장당 1장꼴로 남인순 후보에게 집어넣어 가지고 15,181표로 승리한 국민의힘의 김근식을 낙선시키고 그리고 패배자인 남인순을 3,286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로 둔갑시켰다. 당일 투표에서 김근식은 54대 43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18,461표의 위조 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에게 투입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을 57대 41 남인순 57% 김근식 41%로 조작을 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꿨다. 다른 모든 경우에 다 동일한 점은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어제하고 변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6번 동작갑 광진을 중구 성동구갑 광진갑 도봉울도 똑같은 여러분들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이 다 9천 표로 승리한 후보를 6,874표로 여러분들 패배한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민경욱 전 의원이 공개하신 것처럼 통계적 처리 방법인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한 자릿수까지 찾아낸 겁니다. 이거는 그 통계적 처리 방법은 범위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최소 몇 표 최대 몇 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방법은 조작에 사용된 규칙을 그대로 찾아냈기 때문에 정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끝자리 한 자리까지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도 이 방송을 모니터하고 있으면 야 저 친구들 진짜 다 알아내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한 자릿수까지 다 맞춘 겁니다. 한 자릿수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집어넣어 가지고 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오늘 변경은 지금 하는 11등부터입니다. 11등부터 새로 추가된 사람이 동대문 갑에 안규백과 김영우가 대결한 선거에서 어제는 없었습니다. 어제는 없었는데 이게 새로 포함됐습니다. 김영우 국민의힘 후보는 3811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8.06% 다음에 부풀린 다음에 위조 사전투표지 12410표를 확보해 가지고 사전투표장이 와서 사전투표 용지를 교부받는 세 사람당 한 표꼴로 위조 사전투표지가 더블당에 안규백 후보한테 더해지도록 더해준 겁니다. 그 표수가 전부 12410표입니다. 12410표가 더해지면서 국민의힘의 김영우 후보는 3811표 차이로 승리했음 도 불구하고 위조 사전투표지 12410표 때문에 8601표로 패배하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일 투표에서는 49대 46으로 국민의힘 김영우 후보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12410표의 위조 투표지가 안규백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지면서 사전투표 득표율은 58대 38로 58이 이런들 안규백 더블당 후보입니다. 58대 38로 조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승부를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포함되지 않았던 14번 동대문갑이 포함됐다는 걸 좀 보시고 또 한 지역이 더 포함됐습니다. 이게 18번 강북을입니다. 강북을에는 한민수 더블당 후보하고 박진웅 박진웅 여러분들 박진웅인가 박진웅인가 후보가 대결했는데 박진웅 후보가 345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위조 사전투표지 9979표가 강북을에 한민수 후보 양게 투입되면서 한민수 후보가 9634표 차이로 승리한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하고 달리 지금 말씀드렸던 14번 동대문갑하고 그 다음에 17번 강북을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바탕을 두고 4월 10일 총선에서 37대 11 더블당 37석 국민의힘 11석이라고 발표했는데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 다 조작된 것을 여러분들 찾아내 가지고 그 조작규칙이 사전투표수 에 오는 세 사람당 한 표를 더블당 후보한테 대해주는 방식을 그 조작규칙 을 찾아낸 다음에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구하는 겁니다. 더블당 후보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찾아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 하고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찾아낸 진짜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비교해 가지고 여러분들 당락이 어떻게 여러분들 뒤바뀌게 됐는지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진짜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바탕을 두게 되면 4월 10일 총선에서 서울의 경우에는 더블당 19석 국민의힘 29석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성부가 조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37대 10이 19대 29로 여러분들 변화하게 된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포함된 어제 포함되지 않았던 한 분 동대문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어리 강북어리고 동대문 갑이죠. 동대문갑입니다. 동대문갑. 보시게 되면 동대문갑입니다. 동대문갑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동대문갑에서는 더블업주당 한민수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짜표를 9979표를 대해준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장에 오신 투표자 수는 29,936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전투표자 수하고 가짜 사전투표를 합쳐가지고 3만 9,915명이 사전투표를 했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부풀려진 겁니다. 얼마만큼? 위조 사전투표자 수 9979표만큼. 그럼 9979표를 어떻게 집어넣어줬냐?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의 위조 사전투표지수를 처음에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더해주고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음에 위조투표지를 투입했겠죠. 세 장당 한 장. 세 장당 한 장을 이름 투입한 것은 2020년도 4.15 총선과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2020년 4.15 총선은 전산 프로그램으로 보게 되면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사전투표 용지를 진짜로 교부받을 때마다 한 장의 위조 투표지가 더해지도록 그렇게 작업을 가동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25% 사전투표당 그러니까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사전빼기 당일이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12.5% 더블당은 플러스 12.5% 25% 더하기를 하게 되면 다른 이야기로 하게 되면 사전투표자 수의 25%만큼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부를 박진웅이 아니고 박진웅이네요. 박진웅 국힘당 후보가 349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9979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한민수 더블음직당 후보가 9634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조작을 했고 조작을 하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율보다도 발표 사전투표율을 7.78% 부풀리는 거죠. 실제 사전투표율은 23.35% 발표 사전투표율은 31.13% 사전투표율을 원래는 45%인데 더블당의 한민수 후보가 59%로 뻥튀기를 해 준 거죠. 그래서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12%를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표를 사전투표를 집어넣어 보니까 뚱뚱한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이 10%, 1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동인데 동기준입니다. 4%를 10%로 2%를 12%로 0%를 13% 표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를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고등수학도 아니고 그냥 사전투표라고 당일투표를 격차가 10%에 넘어가게 되면 그냥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특정후보가 그렇게 크면 안 되거든요. 같은 어머니집단 모집단으로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전체를 다 뭡니까 선거결과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여러분들 완전히 노출되게 된 것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워낙 화끈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아주 딱치고 조작을 한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 속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3분의 1이 가짜고 3분의 1이 진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발각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표를 한 후보 함께 전부를 다 이렇게 쏟아주는 전략을 했구나. 그걸 찾아낸 다음에 역대 선거를 다 추적해보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4월 10일 부정선거를 막지는 못했지만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전산 조작이나 이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다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선거 조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선거가 아주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만의 여러분들 올해 1월 달에 총통선거하고 입법 의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다시피 아주 선거가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관외투표 뭐 관내투표 거소선동투표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런 최종적인 결과물이 뭔 거 아니고 득표수라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 선관위에서 조작을 해온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저보다도 훨씬 실용적인 사람일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무슨 학술적이거나 학문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닥치고 조작하기가 뭡니까 표수가 홍길동을 200번 만들고 인격증이 150병 되면 그냥 끝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본인들이 조작한 숫자가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그 홈페이지를 분석해 가지고 학술적으로 조작을 찾아낼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했겠죠. 그러니까 뭐 안심 안 했겠습니까? 닥치고 두 장당 한 장을 좀 도덕질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무튼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화끈하게 조작을 해 가지고 발각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 사전투표소에 온 사람이 100명이라면 그걸 150명 170명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수만큼 부풀려 가지고 그것을 집어넣구나 이런 부분이 밝혀지게 되고 그렇게 집어넣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차이집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훔친 데는 당한 데는 마이너스 값이 크게 나오고 똑같은 숫자만큼 표를 집어넣는지는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는 대단히 중요한 이 방송을 좀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지금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탄압이 더 심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이 마치고 나서 방송을 좀 잘라서 내면 여러분들이 좀 공유를 많이 해 주시고 또 능력 있는 분들은 쇼츠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올리면 좋은데 내가 여력이 안 되니까 쇼츠를 만들 시간이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여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쇼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들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사실과 실상을 밝히는 일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방관하지 마시고 진짜 죽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그대로 내두면 진짜 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공갈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라 골로 가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방치하면 그냥 완전히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